34번은 모의고사 풀면서 느꼈겠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좀 알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지문이었는데 혹시 요즘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실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 인플레이션이 뭐야? 맞아 물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되니까 그렇지 떨어지지 인플레이션이 있기 전과 후를 생각해보면 같은 만원이라도 인플레이션 전에 있는 그 만원의 가치와 후의 가치는 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러한 경제의 생태를 좀 이해하면 이 지문을 독해하면서 무슨 소리인지 대충 알겠다라는 느낌으로 갈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야 이것도 뭔 소리야 하면서 갔을 텐데 당연히 경제적인 배경 지식 없어도 문제는 풀 수 있다 출원 문제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출원하는 문제니까 빈칸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Wide spread acceptance of the free market system Wide spread 하면 광범위한 acceptance은 뭐지? 어셉트가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고 채택하고 수용하는 거잖아 그래갖고 여기서 acceptance는 수용이라는 단어로 갔죠 광범위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뭐해? 프리마켓 시스템에 프리마켓이라는 건 자유시장이라면 알 그대로 자유시장 체제의 광범위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 체제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빈칸했대 그럼 자유시장 체계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그걸 지금 찾는 거네 일단 보기도 간단하게 한번 봐보고 가볼게 자유시장 체계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레얼리 거의 남겨지지 못했다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남겨지지 못했다 일단 1번 2번 정부는 reluctance 꺼렸다 intervene이라는 단어도 좀 가져갈까? 개입하는 것을 꺼렸다 개입이라는 의미야 그 다음에 supply and demand 하니까 수요와 공급이 항상 균형이 잡혔던 것은 아니다 그 다음 4번에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 그 다음 5번 경쟁이 보장하지 않았다 최대 수익을 보장하지 않았다 1번은 자유시장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2번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꺼렸다 3번은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항상 맞은 것은 아니다 그 다음 4번 경제적인 불평등이 생겼다 그 다음 5번은 경쟁이 최대 수익을 보장하지는 못했다 자 이렇게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In most of the world 세상 대부분의 곳에서 capitalism and free market capitalism이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되겠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unaccepted today 오늘날 받아들여졌습니다 뭐로 받아들여졌느냐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constitute 하면 구성하다 그러니까 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뭐를 구성하느냐 the best system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어떠한 최고의 시스템이냐 allocating economic resource and increasing economic output 자 4이라는 건 무엇을 위한 첫 번째 이거 하기 위한 두 번째 이거 하기 위한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어떻게 한데 allocate allocate 어려운 말로 하면 할당하다 쉬운 말로 하면 분배하다는 얘기니까 경제적인 자원을 분배하고 그리고 독려하는데 경제적인 생산 아웃풋하면 생산이니까 경제적인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오늘날 받아들여집니다 쉽게 해갖고 자본주의하고 자유시장이 어떻다는 얘기야 최고로 좋다 라고 오늘날 받아들여진대 자 네이션스의 나라들은 have tried other system 다른 체계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 다른 체계들이 예를 들어서 뭐와 같은 체계 자유시장 자본주의 말고 또 어떠한 체계들이 있지 소셜리즘 하니까 사회주의 그 다음 이런 건 이제 없어졌지 공산 공산주의 있나 북한이 공산주의인가 이런 식으로 리더와 추종자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방금은 경준이가 리더였네 좀 부끄럽네 하지만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they have either switched wholesale to or unapted aspect of free market 자 일단 either A or B 하면 A 또는 B 했다는 얘기야 have plus PP have plus PP 이런 형태로 나왔네 라고 둘 다 지금 PP 형태로 나왔다는 거 주목해 봅시다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에 대한 건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는 첫 번째 모하거나 완전히 스위치 전환되거나 또는 어댑티드 받아들였대 모를 자유시장의 측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시작했다가 완전히 자유주의로 바뀌었거나 자유시장으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자유시장의 측면들을 받아들였대 근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생겼냐 안타깝게도 이거는 뒤에서 힌트를 얻어야겠네 앞에 있는 내용 갖고는 이 지점까지 도달하지밖에 못하겠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자고 자유시장이 최고의 것이라는데 자유시장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나왔다는 것은 자유시장에 대한 일단 안 좋은 점이 나올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어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하고 자본주의가 최고다라고 얘기했고 자유주의가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분명히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나와 있을 거야 자 거버먼트 정부가 정부의 인볼브먼트 인볼브먼트도 아까 전에 나와 있었던 인터뷰인가 같은 의미야 개입이란 얘기야 자 정부의 개입이 take many forms 여러 가지 형태를 띄었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정부가 개입을 했대 ranging 하니까 어디 어디에 이르다라는 얘기지 from to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을 했대 얘만 봐도 대충 답은 나오네 자 그러면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 개입을 했느냐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inactment라는 것은 재정 그리고 enforcement라는 것은 집행이란 얘기지 재정하고 집행했대 뭐를? 법률과 규정들을 재정하고 집행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direct participation 직접적으로 participation 참여했대 in the economy 하니까 경제에 참여를 했대 주로 무엇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실체인데 이러한 실체들을 통해서 미국 모기지 모기지 하면 담보라는 얘기지 이랬고 미국 담보 기관과 같은 실체들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했대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시장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지 바로 뭐 때문에 정부의 개입 때문에 그럼 정부의 개입 때문에 완전히 자유시장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여기만 봐도 답은 나올 수가 있겠네 혹시 개입이라는 단어 보고 2번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정부는 개입을 꺼렸다는 얘기는 개입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정부는 개입을 했다는 얘기니까 이거랑 반대로 가야겠지 그럼 정부가 개입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완전히 자유로운 자유시장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1번이라는 거 찾을 수 있었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형태는 뭐에? 정부 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화후보는 당연히 앞으로 끌어내 하지만 정부 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come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나타나냐 in the attempt of 하니까 어떠한 시도에서 나타난대 어떠한 시도에서 나타나냐 중앙은행 그리고 내셔널 트레드리스 하면 이게 재무기관이라는 얘기였고 내셔널 하면 국가이라는 얘기였고 국가 재무기관의 시도로 나타났는데 뭐하고자 하는 시도였냐면 컨트롤 앤드 어펙트 업스 앤 다운 컨트롤 통제하고 업스 앤 다운의 흥망성세 뭐의 흥망성세? 경제 사이클 경제 사이클의 흥망성세를 통제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중앙은행 그리고 국가 재무기관의 형태로 나타났대요 중앙은행하고 국가 재무기관은 당연히 정부에 소속돼 있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자유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었다는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돼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는 얘기겠지 그래갖고 답도 찾아봤고 내용적으로도 정리해봤고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자 받아들여진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ing 이렇게 병렬구조 가는 거지 그 다음에 either a or b 얘네들은 친구야 신부 찾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이거 pp 이거 pp 병렬 형태로 또 나와 있고 그 다음 despite of 보통 old ou 또는 do와 연결해서 많이 나오지 despite 하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없는 부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do나 old ou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들어가 있는 절 형태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ranging 여기서 분사 고문의 형태가 되겠지 however 연결을 가져가고 자 그럼 내용적인 부분은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느냐 이 부분이 되겠네 구체적인 진술은 뒤에 나오지만은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자유시장이라는 게 완전한 자유의 형태로 남겨지지는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위치 찾는 문제로도 내기 괜찮겠지 여기 앞에까지는 야 씨 자유시장 자본주의 최고였어 라는 내용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꺾이지 아 씨 정부 때문에 망했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정부 때문에 망했다는 건 좀 내가 보기엔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 어쨌든 정부가 개입함으로써야 하고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자유의 형태를 가져가지는 못했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감사합니다.